수요가 좀 나가야 되니까 영어하면 딱 이분이죠. 안 돼, 안 돼. 예성? 그렇죠, 갑니다. 아, 망했어. 화이팅! 명, 대사를 듣고, 피읍, 비음. 와, 이게 뭐야? 정답! 렛츠 고, 그만, 익히뚜이. 그만, 구요. 렛츠 고, 그만, 익히뚜이. 그만, 구요. 야, 우리 시원이가 해줄 수 있지? 야, 시원아, 해줘. 렛츠 고, 이게 누구야? 오케이, 좋았어. 시원, 렛츠 고! 니 짜요, 렛츠 고! 니 짜요, 렛츠 고! 네, 잘한다. 네, 동이 그렇다. 자, 좋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께 첫 번째 문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성 퀴즈입니다. 아, 초성. 초성하면 저죠, 예성이죠. ㅈ. ㅈ. ㄷ. ㅂ. ㅇ. 저기 써있어요. 초토피아! 정답! 초토피아! 초토피아! 정답!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나온 해보, 나온 해보! 잘한다, 잘한다. 진짜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자, 이렇게 나온 대사 같은 것 같아. 좋습니다 진짜 잘하시네 두 번째 문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니은 이응 기역 이응 니은 지읒 미흠 이응 뭐야 저게 와 이게 뭐야? 힌트 드리겠습니다 한국 영화입니다 한국 영화라고? 자 아무거나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답 정답 니은 이응 기역 기역 너의 각기와 김남정 말 이런다고 이런다고 없어요? 너의 각기와 김남정 말 너의 각기와 김남정 말 대박이다 너의 각기와 김남정 말 좋았어요 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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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 그러면 이게 언제 시켰 때 영화예요? 얼마 안 됐습니다 어? 네 얼마 안 된 영화입니다 그렇게 긴 게 있었어? 아시겠어요 신덕씨 잘 모르시겠으니까 단체전으로 가겠습니다 카드 여러분들도 함께 맞춰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답! 이 그이! 정답! 이 그이! 정답! 나를! 나의 국가와 김남정! 모르겠지? 김남정은 누구예요? 모르겠어요 박남정씨가 김남정씨가 처음 듣네요 김남정은 누구야? 김정룡 형이랑 박남정 형이랑 김정룡 형이랑 김정남이랑 박남정이랑 같은 거 박남정 마을 자, 일단 키워드 힌트 하나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생 부부 그리고 다큐 예스! 다큐 예스! 맞춰도 되는 거예요? 다큐 나오니까 바로 알겠죠? 단체전 맞춰도 돼 이마 그 강력 아 맞다 컨너지 마음 리마크가 한 번 오지만 천잼입니다 아 근데 너무 죄송하게 이거 진짜 가슴 짠한 영화 제가 다시 한 번 갓기려고 해서 몰랐으니까 몰랐으니까 어쩔 수 없어 와 진짜 나만 못하고 아니 내가 이런 건 잘 몰라 오빠 갈래? 소미 씨 선수 교체 제 셋 네 누가 하실래요? 다음번 보실게요 진짜로? 은혁 자, 다음은 명대사를 듣고 영어의 제목을 맞춰주세요 자, 갑니다 너무 쉬워 너무 쉬워 얘 자체가 너무 쉬워 어찌 내 왕의 대상인가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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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상 관상 고마워 고마워 광회 아니었어? 관상이야? 정답 야, 체인지 자, 주세요 제이셋부터 명대사를 듣고 영화의 제목을 맞춰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은혁 씨 이거 뭔지 알 것 같아 나 나 뭔지 알 것 같아 나 뭔지 알 것 같아 자, 갑니다 이거 뭔지 알 것 같아 나 나 뭔지 알 것 같아 정답 태극기위에 달리면 워빈이 형 정답 태극기위에 달리면 워빈이 형 아니, 아니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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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가져가 간다 김병욱 형님 누나 누가 이 좋은 날에 시끄럽게 해바라기 Smoothie 국토피아 정답 해바라기 김대현 해바라기 상장입니다 이모티콘을 보고 순수를 맡고 있는 이광현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우리 광현 씨가 가슴이 뛴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아 네 왜 그래요? 평소에 슈퍼주니어 선배님들을 TV에서만 봤는데 실제로 뵙게 돼서 너무 가슴이 떨리네요 누구를 가장 많이 보고 싶었어요? 저 예상 선배님 로봇! 로봇! 박윤 씨가 예상 씨한테 할 말이 있대요 예상 선배님 흰머리실 때 찰랑거리는 머리 너무 좋아서 백발? 네 백발 너무 좋아 왜 염색했어? 하지 말라고 했는데 염색하셔서 아쉬워요 아쉽죠? 우리도 아쉬워요 자 저희가 혜원이야 노래도 저기 하면서 마이크 드릴게 동이! 오 느낌이 있다 동이 지금 오오 오.. 아 계속 치고 있는거야 지금 안녕하세요 동의입니다 형이 노래 불러주는 거 그냥 노래를 불러주는 거 어디 불러요? 오오오오오오오 No 기호강해에! 노노강해에! 노노강해에! 유리상자를 잇는 유리멘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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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가시면 돼요 이대로 비처럼 가진 나 오늘도 이렇게 적셔지 적응이 적불하게 나 가사를 생각이 안 나지? 두 분 좀 더 맞춰 다음 주에 만나보는 걸로 할게요 이번 주에는 슈퍼주 선배님들을 보면서 가수의 꿈을 키웠다고 했는데 오늘 심장이 두근두근거린다고 하셨었는데 예성 씨는 원래부터 가장 좋아했었어요? 네 예성 선배님을 좋아해요 옛날부터? 진짜 팬이에요 예성을 좋아할 수밖에 없는 그 매력 뭐가 있을까요? 아니요 안 돼 예성이 안 돼 어떻게 보면 돼 제 예석 좀 보세요 제 예석 뭔가 네가 하느면 안 돼 네가 하느면 안 돼 네가 하느면 안 돼 어? 예성씨가 노래할 때 항상 이렇게 하시면 예성씨, 조언이라든지 노래 한 손으로 선물로 하나 좀 전달해주세요 노래 한 손으로? 손 붙잡고 손 잡고 예성씨, 이거 진짜로 좋아하는 선배가 이렇게 손을 자꾸 노래 불러주면 저 노래 연습을 더 열심히 하고 무대에서 그때 예성 선배님이 이렇게 하라고 했지 이 생각이 든다니까, 진짜로? 저는 준비됐습니다 강현이 준비됐대잖아, 지금 강현이 이렇게까지 긴장한 건 처음이고 자, 다음 층이 있어 성공 성공 이거 못 보겠다 잠시만 다음 층이 있어가지고 힘내 와 나 아파도 좋아 내 맘 다쳐도 좋아 난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광윤씨 검증되게 주의 좀 봐라, 주의 좀 봐라 주의 여기 수현난 것 같아요 다 있다, 다 있다 어, 예성? 예성, 화면보고 예성, 화면보고 예성이요 밥 좀 먹고 하니까 이건 너무 많다는 거야 예성이요 밥 좀 먹고 하니까 이건 너무 많은 거야 다이어트 그만해 다이어트 그만해 밥 좀 먹어요 자, 다음 제인 다음 제인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노랑머리 제인 제인은 몸에서 뼈 맞추는 소리 많이 내기 그니까 오드득 오드득이죠 자, 먼저 어디 목 근데 이게 특이한 게 뼈 맞춘 소리는 다들 내실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여기서 차량 끝날 때까지 낼 수 있어요 자 조용히 쉬어 지금 또 아파하지 마 이거 어깨 탈불인데? 자 우리 예성 우리 예성도 잘 맞춰요 예성 소리가 찰져 도르미파솔라시도처럼 도르륵 도르륵 잘 나와 자 준비 시작 오 그렇지 자 준비 시작 오 소리가 찰져 형 밥 좀 먹고 와 진짜 형 아니 점심 먹자니까 알았어 왜 밥 챙겨주는데 욕해 밥을 좀 사주고 얘기해 밥 챙겨줘야 돼 돌봄 만나면 싸움이 끊이질 않네